쟤네들 제비 같거든 영어로는 쟤네들을 purple martin 이라고 부를걸 아마 blue martin 아니면 purple martin 이라고 부르는데 찾아보면 제비라고 제비인지 어쩐지 나오겠지 근데 모양을 보면 제비들 같아 쟤네들 저런 집들이 좀 있거든 쟤네들이 그런 벌레들 잡아먹으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가을 되면 얘네들 가고 없지 철새들이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벌레 잡아먹으라고 이런 집들을 사람들이 좀 사다가 논대 이쁘다 쟤네들 한 마리는 쟤네 집에서 고개만 내놨네 아직 집에서 안 나왔네 이뻐 네 네 흠